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강사 방인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나TV가 아니라 오랜만에 초록색깔 칠판 앞에서 퀘스트를 촬영하게 됐어요.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이 얼마 전에 메가쌤 칼럼이라는 우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보면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자신의 어떤 마음을 진솔하게 많이 표현을 해줘서 사실 그 공간이 우리 여러분들과 선생님과 나누는 굉장히 소중한 소통 공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퀘스트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친구들에게 선생님의 마음과 위로의 내용을 전달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메가쌤 칼럼의 제목과 그리고 퀘스트 제목도 동일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이 퀘스트는 비교하고 채찍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에 서툰 우리 모두를 위한 퀘스트가 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당신의 모습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바로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런 이상적인 모습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지금 이 모습이 만족스럽고 내가 너무 사랑스럽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몇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는 내 모습을 사실 칭찬해 주기보다는 우린 보통 어떻게 하나요? 타인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되게 어려움을 느낄까? 선생님은 그 원인을 바로 비교해서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NS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들어가 보면 다들 그렇게 이쁘고 웃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웃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우울하지? 라는 생각. 내 옆에 친구들을 바로 봐도요. 저 친구는 공부를 많이 안 하거나 조금 하는 것 같은데도 성적이 오르는 게 확확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내 성적은 오르지 않는 걸까? 왜 나만? 나만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 라는 생각. 하다 못해 길 가다가 정말 우연히 마주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쁘고 날씬한데 저런 옷도 입는데 나는 진짜 뚱뚱하고 못생겨서 왜 나만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긴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커피숍을 봅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하하하고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여유가 있어서 커피를 마시는데 나는 나만 이렇게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그들을 견주고 그리고 비교합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말에는 이 나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저들은 저러한데 나만. 나만 왜 이럴까? 바로 이 나만이라는 단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단어라고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내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여전히 우리는 책임을 물어요. 불만족스럽죠. 내 모습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억누르고 더 엄격하게 채찍질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가혹합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망치는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봤어요. 스스로에게 가하는 가혹한 채찍질 혹은 남과 비교하는 행위는 자기가 자기에게 가하는 테러 행위다. 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반복되는 이런 일상에서 자기를 테러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나를 스스로 테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서 완전히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건 또 받아들이게 되냐면 불안함, 예민, 그리고 긴장, 두통, 소화불량, 장염처럼 이렇게 지속적인 자기 테러 행위가 가져오는 참담한 결과는 인식을 할 뿐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을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러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만 진정해. 라고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라서요. 머리에서 삐뽀삐뽀삐뽀 지금 응급사이렌이 울린다라는 걸 스스로는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되려 스스로에게 다그쳐요. 정신 차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똑바로 해.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 평가받느라 지친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더 욕을 합니다. 가혹한 자기 비난이라던가 죄책감, 책망 등으로 결국 엉망이 된 모습을 맞이하죠. 그럼 그런 엉망이 된 모습을 마주해버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내가 꼴보기 싫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게 되는 자기 혐오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고 있을까요? 하다못해 모르는 사람한테도 우리는 엄청 친절합니다. 주변 타인한테도 굉장히 친절하죠. 그런데 그렇게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을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본 경험 혹시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을 베풀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건 삶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통제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친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불가피하게 맞닥뜨리는 많은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대학 입시도 그런 상황이 하나가 될 것이고 대학 입시가 지난다 하더라도 또 굉장히 많은 상황이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질 온갖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하기는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완벽하게 그 상황을 막 조절을 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기란 저는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불친절하면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아주 괴롭게 고통스럽게 괴롭히면서 그렇게 그런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인생에 있어서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오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2중, 3중, 4중의 고통을 가합니다. 과학적인 행동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똑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할 줄 알아서 아, 이 상황은 내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리고 이런 감정에 빠진 나를 어떻게 위로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쉽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사실 끌어안고 보듬어야 됩니다. 더 3차, 4차 어떤 이중적인 그런 고통을 더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의 친절은 자기 합류와는 엄연히 다른 의미의 친절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이때 나에게 베푸는 친절이란 스스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이며 나 자신이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부족하기 때문에 알아가는 거다. 나의 아픔마저 사랑하겠다는 스스로의 결심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프구나. 내가 힘들구나. 그렇다면 이런 힘든 나에게 나는 어떤 걸 베풀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결심. 선생님 그게 바로 친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나 자신에게 친절해지기 위한 여행을 시작해 봅니다. 사실은 결국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이 여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속에 서 있는 저는요. 박미나 선생님이기 이전에 저 역시도 어쩌면 제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무척 서툰, 나약한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이 박미나라는 인간과 함께 끝까지 이 여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아픔들이 생길 거고요.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부딪히게 될 겁니다. 선생님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모두 다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어떤 용기와 결심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선생님도 그 길 함께 갈 겁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얘들아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가자.